너 아직도 누우냐? 예? 요새 취직하기도 힘들다던데 불황 아니냐 불황 그래도 우리나라 백수애들은 착해요 탭에서 보니까 프랑스 백수애들은 일찍 해달라고 다 때려보시고 개 지랄 떨던데 우리나라 백수애들은 다 지타진 줄 알아요 지가 못 나서는 줄 알고 아휴 새끼들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다 정보자 못해서 그런 건데 야 너 욕하고 그러지 마 시가 안된다고 어? 네 탓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 내 시바 고마워 обмени 고마워